우리의 미래는 어디로 향할까요? 대한민국 30%의 대학이 사라질지도 모르는 지금 어떤 선택을 앞두고 있나요? 지금 광주대학교가 우리에게 제안합니다 취업과 창업이 잘 되는 대학 미래까지 서포트하는 대학이 되어지겠다고 음... 이거 그린라이트인가요? 내 인생의 그린라이트 광주대학교에서 지금 시작합니다 1980년 호남을 대표할 명문사학이 탄생했다 바로 광주대학교다 고호심 김인곤 박사의 뜻을 이어받아 시대의 흐름에 따른 맞춤량 학과를 개설해온 우리 학교는 학생의 미래를 열어갈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고 있다 대학 지속가능 지수조사에서 3년 연속 광주전남지역 사립대 중 당당의 2위를 기록하며 무한한 잠재력을 품은 우수대학으로 인정받고 국가기관 주관으로 20여 개의 사업을 펼치며 다양한 분야로의 진출 가능성을 확대하는 우리 학교 지금 무엇이든 꿈꾸세요 현실의 벽을 넘어 미래를 개척하는 명문사학 광주대학교가 미래 성공의 출발점이 되어드립니다 2003년 김혁종 총장과 함께 취업창업중심 교육명문대학으로 새롭게 거듭난 광주대학교 어떻게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취업창업의 중심대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을까? 답은 혁신에 있다 전국대학 최초로 시행한 산업체 인턴 취업지원제와 창업지원 특별 프로그램 임금의 50%를 학교 예산에서 지원해 기업의 취업 활성화를 이끌고 초기 자본금을 지원하여 우리 지역 청년들의 창업기반을 마련하는 원동력이 되어주었다 이처럼 취업과 창업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은 2012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발표를 통해 입증됐다 또한 2014년 지역대학 최상위권인 73.4%의 유지 취업률을 나타내 취업의 질 또한 매우 우수함을 보여주었다 취업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를 펼쳐 꾸준한 취업률 증가세를 보이는 광주대학교 남다른 경쟁력과 끝없는 발전 가능성을 품은 취업과 창업의 선두주자 광주대학교에서 지금 성공의 그린나이트를 꿈꿔보세요 내 꿈을 위한 그린나이트 광주대는 입학에서부터 졸업까지 학생중심의 책임교육을 펼치고 있다 취업과 창업 모두 걱정없이 300여 개에 이르는 기업과 우리 대학이 힘을 모아 광윤복합, 라이프케어, 디자인, IT 분야 등의 인재를 양성하며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대학으로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또한 글로벌 시대의 요구에 맞춰 60여 개의 해외대학과 자매결연을 맺어 교환 유학생 파견, 어학연수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적극 마련 학생들이 국제적인 안목을 기르고 보다 큰 세상에서 큰 꿈을 펼쳐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학생의 미래를 먼저 살게 하고 학생의 미래를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고 학생의 미래를 위해 도전하고 혁신하는 대학 광주대학교와 함께라면 시업도 창업도 어렵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그린나이트 광주대학교가 우리의 미래와 함께합니다